와우 요! 아가똥 아가똥? 요! 요! 똥 오줌 맨 공장이야 공장 아가똥 아가 덕맨! 오 덕맨! 유님 아가랑 있어 난 화장실 갔다 올게 아 꼈어 거기에 지금 어떻게 저기 물티슈가 꼈어요 어머나 어머나 아 근데 저 자세에서 저게 빠져야 정상 아닌가 어떻게 저 자세에서 껴있지 아니 형제 엉덩이 힘이 남다르네 다 뽑아 다 뽑아 오 마이 갓 오오오오ro 게어보이 자꾸 왜 이래 윌리엄 윌리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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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윌리엄 나무 좋아해 나무 너 그거 할 때마다 나무 울어 그거 나무 친구요 나무 울고 있어 지금 그렇게 하니까 야, 너 엉망 칭찬만 들고 이렇게 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 너 아빠 말 안 들으면 똑배비 온다. 똑배비 온다. 윌림 같은 친구들은 떼고 가, 자기 집으로. 그럼 엄마, 아빠 못 보고 아가도 못 보는 거야. 저런 식으로 또 훈훈을 하시는구나. 윌림 말 안 들을 때마다 우리 와이프가 똑배비 잡으러 온다는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배비를 소원해 봤어요. 아가, 잘 봐라. 아빠 화장실 가야 돼. 진짜 급해. 윌리아, 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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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가 나한테 부쌌 난 독기야 네 너 아빠 아빠로 뭐지 아빠로 말 안 들었어 아빠가 잡아 빨리 청소하는 거 좋을 거야 내가 널 잡으러 간다 난 지금 놀이터 앞에 있어 윌리엄, 너 지금 지저분하게 했던 거 다 치워라 안 추우면 내가 잡으러 간다 알았어? 빨리 치워요 치우네 치우네 효과 최고인데 도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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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 도깨비 윌리엄 청소했어? 네 윌리엄 청소했으니까 아빠 도깨비한테 불렸어 우와 고마워 고마워 근데 윌리엄 청소 잘했다고 네 도깨비가 선물 주는 거 안에 있어 어째니? 말 잘 들으면 도깨비 너 선물 가져줘 어? 그래 윌리엄 청소야? 네 뭐야? 엄마한테 나 선물 이게 선물이야? 도깨비 선물 줬어 네 윌리엄 청소 잘해서 네 도깨비한테 감사해요 도깨비 감사해요 마일 잘 들을게요 마일 잘 들을게요 마일 잘 들을게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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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봐봐 아빠도 칭찬 들어 아직 아빠 아직 죽지 않았어 이거 타보고 싶어? 알았어 가자 야 윌리엄 이거 탈까? 안전을 계속 체크해 주시고요 손님 안녕하세요 혼자 할 거야? 네 안전을 계속 지고대체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웨그 예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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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스 바웃 바웃 하나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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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쨔쨔키 버터. 어? 쨔쨔키. 쨔쨔 없이. 소변기만 오늘. 아우 또 오줌 사. 아. 너 왜 이래. 아유 또 까지. 야 너 진짜. 어휴. 내 키카. 팬티. 어 팬티 입고 싶지. 팬티 입으려면 기저귀 뻗는 거야. 아빠 평기 사주면 어떨까? 평기 사면 너 쓸 수 있어? 예. 차라면 팬티 원하는 대로 다 사줄게. 너 다 컸어. 평기 쓰는 맛으로 살아야 돼. 이거 진짜. 쾌감은. 어휴. 너 몰라. 옆으로 조금 긴겨봐. 야. 근데 형. 너 다시 튀어나오고 뭐가 들으셨나. 진짜 감자야. 울림을 운전해줘야 돼. 그치. 형. 안전하게 운전해줄 거야. 오. 예. 오. 예. 바운스. 바운스. 비건 sailing. 굴소. 대랜 1488 till an. 무슨 뮤직비디오 찍은 같아 FROM 이네들. 그렇지. 그렇지. 춤. 춤. 야, 밴 운전하고 있어. 그렇지. 밴은 운전해 주고 있네. 자몽 에이트 하나고요. 딸기빈 하나 주스 하나 주실래요? 여기 있습니다. 한 번 쓰고 싶어? 귀여워. 감사합니다. 네. 마실 때 아직 뭔지 모르지? 아, 빼고는 안 돼. 오, 스톱, 스톱, 스톱. 아. 몸을 날리네. 알았어, 알았어. 맛있어? 오, 아빠 손 깨물어요. 아, 귀여워. 더 먹자. 손 내리자. 아니, 그렇게 하면 다. 어머나. 벌써 저렇게 컵에 입을 대고 먹을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한 열의가 대단하네. 우리 형과 같이 먹는 건데. 얌? 얌이? 좋아? 아, 윌리엄. 야, 안 먹을 거야?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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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너는. 윌리엄. 우리 오늘 해야 될 일이 있잖아. 빵이 찰어요. 오, 굿 보이. 너 이것만 보고 있지. 이것만 보고 있지. 펜틀리엄아, 주스에서는 눈을 먹대 지금. 펜틀리엄아, 주스에서는 눈을 먹대 지금. 어, 여기 있네. 찾았네. 찾았다. 여기. 변기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줘봐. 응. 봐봐. 아니, 이렇게 앉아봐. 이렇게 하다가 너 진짜 똥 사겠다, 너. 너 어떤 거 사고 싶어? 그거? 응. 이 꽃 사. 알았어. 우리 가서 계산하자. 고고. 컴온. 가자.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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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quanto. gent이 어려운 것 아니야. 우아, 천국이지. 정신 못 차리죠. 저 색깔과 오른 느낌은 좋은데. 윌리엄 윌리엄 야 아 오줌 샀어 가자 빨리 빨리 아가씨 했어 아까 쐈어 윌리엄 가자 썸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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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주스를 그렇게 마셨으니. 뛰어 뛰어 뛰어. 그래도 윌리엄이 쨔쨔를 포기하고 동생을 위해서 가네. 급한다고 하니까 가자 가자 오예 나이스 베이비 어 윌리엄은 몸에 뭐 걸고 있는게 귀찮은가봐요 뭐해 야 너 왜 이래 너도 왜 이래 야 잠깐만 어휴 너 있어 우린 너무 웃긴다 야 어떡해 너 형 거 맞나 형 꼴 있어요 벌써 아빠 가방은 뭔데 찍은거지 카드 꺼냈다 야 윌리엄 어디가 윌리엄 두 개월인데 25개월 형 기적이 많냐 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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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쨔쨔 가게 가려고 바지만 급한대로 입고 간거에요 아빠 어디 갔어 윌리엄 이거 살 거에요? 응 응 쨔쨔 집하바 어휴 거기 있어 어우 아빠 와야 이거 살 수 있는데 아 그만 윌리엄, 봉은 어디? 봉이 있어? 윌리엄? 윌리엄, 윌리엄. 뭐 하는 거야? 성사 직전에 걸렸네. 뭐 했어? 재채 사지 말라고 했지? 어떻게 살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빠한테 얘기해 봐. 일어나. 아, 진짜요? 죄송합니다. 뭐지? 이거 뭐예요? 카드 아니에요? 이거는 돈 아니야. 이거로 잭잭 못 사. 딸기빈 하나 주세요. 하나 주실래요? 쿠폰이었어. 카드처럼 보였나 봐. 어떡해. 카드로 꺼내긴 했었네. 같이 있으니까 카드인 줄 알았던 거야. 카드가 윌리엄. 내가 한 번 사줘요. 이거를 잭잭 못 사. 아빠 오늘 병기만 산다고 했는데.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안 사줘요. 아, 저... 어떡해 안 사줘요. 사줘요? 사줄게. 마지막이야. 아유, 좀... 그래. 사줘야죠. 두 손으로. 예, 예. 이야, 비싼 것도 사네. 가자. 아유, 정말. Butsokay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